오냐 오냐 하면은 애들이 약간 기어오르는 게 있지 자 이번에는 좀 설명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너무 분위기 무거워지니까 지금 한번 설명하면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투토스의 원 적을 일단 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이겼다 왜냐 저니까 저는 지지 않습니다 게임 지지 않고는 오늘 약간 목표승수 170승 40패 정도 딱 될 것 같네요 딱 내판 80쯤 잘 모르겠지만 3승 0패 하면 진짜 깔끔하고 게임이 시작한과 동시에 이겨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어 63 amg 벤츠 클라스를 더 야간 63 amg 를 또 타는 그런 분을 또 만났기 때문에 약간 또 이겼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 스타설 뭐죠 설빙 같았나요 점프 괜찮습니다 정찰 완전 빠르잖아요 보세요 성격 급한거 보소 가가지고 일단은 어 무슨 종족인지부터 일단 보고 이제 사이즈를 잤려고 딱 가고 있죠 좋아요 자 그러면서 어 점차 리허도 빨리 왔네요 예 좋아요 자 일단은 9시 컴퓨스를 일단 예상이 되면서 게이트를 매져 매져 자 세랑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닉이네 바이오닉 바이오닉이죠 상대는 이프 일퇴 이프 일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 정도면 좀 불리하죠 이럴때는 방어를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일단은 어 포어톤 같으면 좀 잘 어 지어서 방어를 잘해야 되구요 자 저도 얘는 아니겠죠 우선 방어를 중점적으로 게이트를 4개까지 자 칠파 계시네요 자 칠럿이 드럽게 하나 빨리 티나와가지고 본진 쪽으로 달려올겁니다 그러면은 또 일꾼이 또 위험할 수 있겠죠 조심하고요 그리고 계속 때리고 있는거 보니까 살짝 좀 약간 깨림직하네요 자 때리겠다 질럿 뽑아줍니다 자 질럿이 두마리에다 나오면은 바로 티나가지 말고 그 원질럿 오는거 그 마리를 잡아줘야 되니까 깔끔하게 자 칼럿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포어톤 같다가 하나 안전하게 하나 찍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럼 질럿을 갖다가 포어톤 옆주발에 딱 대기시켜놓고 이제 벽타고 오는 질럿이 있으면은 바로 잡으러 갑니다 질럿 넷 오케이 바로 온단 말이지 딱 보고 사이드 나오잖아 오케이 포어토가 완순됐죠 포어토뻔토 포어토 더 늘려요 흰님 어디서 그 오다질인가요 어? 행님 다 알아서 막는데 다 알아서 막습니다 알으십니까 저 잘하는 사람입니다 흐흐흫 예! 알았어 자 그러면서 포어토를 또 하나 더 늘려주고 또 오 마린까지 왔다 오버 오버 조심해 자 그러고 포어토를 좀 더 늘려줍니다 마린까지 왔을때는 더 조심해야죠 알았다 다 알았다 아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포터 끼고 이렇게 안전하게 싸우시고 나 잘한다니까 아 정말 오케이 포토를 이제 어느정도 지웠다 싶으면은 게이터를 쫌 흘려 자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고어 자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고어 딸광님 무리 니은니은 제가 알아서 다 막아요 자 아들이 막 쓸데없는 걱정을 해가지고 계속 헬프를 갖다가 자 포토 더 깔아요 자 포토 더 깔아주고요 자 그리고나서 이제 포토 좀 더 깔아주고 너 잘하냐 근데? 넌 성클럽 왜 이렇게 많이 지웠냐 너한테 가지러 왔는데 웃기네 자 그리고 자 다크를 준비해주면서 이제 견제를 할 준비 1 자 1 갑니다 1 자 오케이 제7로 쫙 붙어주면서 성큰을 좀 많이 깔아놨더라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나서 자 그리고나서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템플 아카이브 지우면서 견제 준비 붙어주면은 끝 어 너도 토하냐? 리소싱아? 돌아가면서 이 아들이 오늘 내 방송한테 막 토를 지워라 자 질러 뒤로 딱 붙어주면서 질러서 줘서 막 다 죽는다 생각하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쭉쭉 들이대면서 자 그러면서 오케이 어어 불맨 어우 불맨 뜨겁네요 오케이 잘 막아줬고요 자 그러면서 자 포토로 이제 이쿨을 갖다가 반디막아주는 거죠 템플러 아카이브 템플러 아카이브 자 포토를 많이 깔아줍니다 오케이 굿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꾼을 갖다가 뽑아줍니다 자 이제 견제 대비요 자 견제 대비를 이제 좀 해줘야 되고요 자 이제 시원하게 해라 시원하게 해라 시원하게 해라 니소싱아 시원하게 해라 시원하게 해라 리소싱 아이고 뭐라도 왜 고양이가 저 풀나고 있었나요 왜 자 그러면서 이제 포토 데코레이션을 갖다가 요 외곽에 잘 박아놔야됩니다 그러면은 큰일날 수 있어 여기 한번 덜쳐 아 물이 ㄴ ㄴ 적 견제라 천천히 나중에 적은 힘 나오면 모아서 같이 살짝 가는데 그 칠럿을 다 잃을 수 있어요 영영 돌아오는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타게이트도 하나 채워줍니다 이거는 이제 커세어를 쓱 가가지고 변제 가야되기 때문에 끝난거 같다구요 방심하지만 안에 포토가 그냥 이빠이 이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빠이 이런거 쓰면 안된데 예 이보세요 어 네 칠럿 다 죽겠는데요 죽는 겠는데요 어 죽는 겠는데요 무슨 말이죠 칠럿 다 죽었잖아 이씨 응 자 에 에 말을 안든다고 백 에 모으세요 자 타크도 있고 자 꼭 말을 안든다가 끝났는데요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게 다가 아닙니다 항상 이 사람들이 눈 앞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예 길을 잃고 그래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셔틀을 갖다가 계속 미친듯이 뽑아줍니다 그리고 컷에도 계속 미친듯이 뽑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셔틀 속어 다 됐고 자 견제 시작 응 자 견제 시작합니다 이제 자 견제 대비하세요 소스님 정면도 조심 자 어이 좀 위험한데 자 아직까지 우리 팀 저그가 어 활동을 할 시기가 아직 한참 벌었네요 아직까지 두루 쬐고 있네 자 피깟 슈우 사몰 자 사몰하고 사몰하고 자 대각으로 파란색 견제하네 파란색 아 일부 수나 앞이까 견제털려놓고 자 자 이 정도면 막을 수 있지 자 견제 계속 가야 됩니다 질럿 질럿 하템 피깟 순 하템 올라가면서 저기도 털기 올라가면서 없는 척하기 없는 척 해주면서 일꾼을 붙이면 홀로 가는 것 많이도 붙었다 이 자스갓 피카수라 우리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잠깐 갔다오기는 완다 갔다오면 내가 분명히 가지마라 그랬는데 어? 꼭 사람 말을 안들어 자 이제 기회는 있습니다 자 피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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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다! 오케이 빠아가면서 아 이것도 벽 붙어갖고 빠가순! 빠가순! 이렇게 하나 내려놓고요 일부러 빠가순! 빠가바가순! 살짝 올라가서 아 털었나? 없이? 못 봤네 자 다 커지에요? 자 일단 다 커지니까 응 이미 함 이미 했어 아니 그정도까지 여유 없어 나 지금 한지붕 두가족 해야 돼 그럴 여유 없어 오케 가면서 드라곤 한 마리를 내루멘사 피카수네 붙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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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번 더 턴다? 턴? 턴? 어 그냥 노메크 첸스 요매네 어? 붙인다? 피한다? 피할 데가 없다 오케이 아 됐어 아이 완벽하네 이미 이미 이겨 있다 생진버스로 쭈욱 자 시비 미네랄 위에 주세요 오버 봉아 시끄럽다 시끄럽다 봉아 시끄럽다 자 오케이 자 센터 쫙 해가지고 자 정리합니다 자 셋이 히드라 모두 아홉시로 아홉시로 자 칠러 들이댈테니까 자 갔어 아 그거 어홉시로 저 브로드 자 이동해 빨리 자 벨빈 입고 맞고 포트 맞고 자 아홉시로 일꾼이 아직까지 이르르 하고 있다? 붙인다? 피가 숨어 시 낙는거 하나는 내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또 붙인다 붙이면 바로 죽은거지 오케이 오케이 아이 적으로 뭐 커플 기회가 없네 아이 오케이 깔끔하네요 아이 안나가네 파란색 어디갔지 파란색? 약간 6승 이제 1패인데 1패 아트콘트 초보 아닙니다 괜찮은 적 좋더라구요 아니 도대체 일꾼이 얼마나 붙었길래 미래럴이 왜 이렇게 안보이냐 이거 당연히 죽을거지니 이거는 납치 성공 세종종으로 이제 끓은 것이다 아니요 그냥 파성 네 그게 더 구려 아트콘트 별로 없습니다 깔끔하게 1패를 인정해 어 어 뭐야 이미 1패 올라가 있네 뭐야 새벽 4시야 한다네요 그 나가라 좀 틔스거냐 크으 진짜 인성이 어렸을 때 이거 문제 맞았대 에이 뭔데 무디같은거 저거 저거 꼭 요런식으로 뭔가 이 어? 어 좀 더럽게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 어 아이씨 붙인다? 어 재밌었다 근데 붙이는 게 너무 재밌네요 잠시만요 저 낮추 통한 것 좀 치우고 일로와! 오ınız 어찌 아이씨 오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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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인다? 오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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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시작! 붙인다? 나 좀 붙인다? 어? 내 난소 난소신에 내 난소 난소신에 내 난소 난소신에 내 난소. 내 난소신에 나 소 신에 핸드폰 나 소 신에 핸드폰 나 소 신에 핸드폰 더 했나요? 맞죠? 응?